네 우리 실시간 채팅창에서 김강수님께서 교수님 슈카 언제 나와요 하시는데요 다음주 화요일날 컴백하십니다 아니 이 슈카님이 진짜 고수는 고수인게 어떻게 이렇게 더울 때 딱 휴가기간을 맞추셨는지 아 정말 절묘합니다 자 투자도 이렇게 절묘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의 절묘한 타이밍을 맞춰주시기 위해서 늘 나오시는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또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자 매니저님 아니 어제는 우리가 빨간색 차트표를 보고 기분이 좋았었는데 오늘은 또 색깔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금요일이 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금요일 저녁인데 오늘은 사실 많이 웃을 수만 없는 그런 하루였고요 아이고 저런 네 중국 시장의 변동성 상당히 강했고 보통 이제 날씨가 이렇게 뜨거운 여름이 되면 다들 그 여름의 뜨거운 장에 대한 기대가 되는 그런 썸머렐리언표를 많이 쓰는데 사실 중국 시장도 썸머렐리언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형성되는 과정에서 오늘은 조금 다시 또 냉기가 많이 감도는 그런 하루였고요 특히나 오늘 조금 위축됐던 건 기관들이 좋아하던 종목들 기관 선호 종목들의 차익실험 매물이 좀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나 대형주 중에서 바닥에 붙어있는 종목들 많이 조정받은 종목들에 추가 금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서 오늘은 조금 네 불안감을 좀 자아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시장 전체로는 상해 종합지수 기준으로 0.7% 정도 하락했고 24포인트 정도 밀렸는데 상해 시장보다도 성장을 대표하는 시장들이 조금 더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심천시장은 1.4% 밀렸고 홍콩 항생지수가 어제 상승을 다시 반납하면서 1.5% 가까운 낙포를 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상황일수록 저희가 또 어떤 흐름을 잘 파악해야 그다음 또 대비를 하겠죠 자 그럼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도 시장의 중요한 이슈 소식들은 뭐가 있었나요 네 우선 시장의 섹터를 조금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 내에서 제약바이오 섹터와 백조 관련 기업들의 차익실험 매물이 조금 많이 나오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뭐 특히나 백조 섹터는 특별학자가 없었는데도 기관들이 최근 계속해서 비중을 줄이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 확대될 때 기관들도 현금을 조금 더 확보하고자 하는 이즈가 커지는데 현금 확보 그리고 백조 포지션 줄여가는 과정에서 오늘 대형주인 귀주 모태주나 오량의 둘 다 2% 3%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도 최근에 약세전을 하고 나서 오늘까지 매물을 조금 소화하는 구간이었고 특히나 최근 그래도 주가가 가장 강했던 야오밍바이오 같은 CDM 기업들조차도 오늘은 장중 거의 3% 정도 밀리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중국을 대표하는 주식들이 다 이렇게 빠지니까 종합주가 지수도 진짜 이렇게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오늘 준비를 해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차 전지라든가 지금까지 중국 증시를 떠받치고 있었던 것도 오늘 좀 상황이 안 좋았나요? 오늘 그래도 BRD 같은 경우에는 장중의 4% 가까이 오르게 돼서 BRD 강세를 조금 유지하는 모습이었고요 닝더스달 같은 경우에는 장중의 매물 조금 소화하다 보니까 소폭 마이너스로 약보합 정도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비해서는 2차 전지라든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강한 모습이었고요 여전히 차액실험 매물을 좀 부드럽게 소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중요하게 중국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게 교육주들이라고요 네 오늘 중국 시장의 오후를 굉장히 공포스럽게 만들었던 뉴스가 오늘 사실 중국 교육주들의 금닥이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는 모습이었고요 아마 구독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께서 중국의 교육주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께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는 뉴스겠지만 기존에 탈에듀케이션이나 신동방 같은 뉴우린탈에듀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국내 투자자분들 일부 가지고 있던 종목이라서 그런 종목들은 오후에 뉴스가 나왔던 게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그리고 국무원에서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는 문서가 온라인상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의외였던 게 공식적으로 당국의 발표는 아니었고 온라인상의 문건이 어떻게 보면 오픈된 건데 그걸 보고 시장이 좀 강하게 화들다가 놀라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내용은 대략 사교육 업체들을 규제하겠다는 거고 사교육을 전문화하는 기업들은 이제 상장이나 새로운 투자활동을 금지한다는 뉴스가 나왔고 또 상장사들이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투자활동에 대해서 제재하고 또 심사하겠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오늘 탈에듀케이션 같은 종목들 그리고 신동화 같은 종목이 현재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인데 오늘 하루 만에 지금 50%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0% 밀린다는 표현을 저도 말하면서 좀 믿기지가 않는데 사실 탈에듀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 상장돼 5분 1토만 난 상태에서 다시 밀리고 있어서 거의 10분 1토만 가까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상황이고 그리고 신동방 같은 경우에도 홍콩 시장 상장된 상태에서 개장하고 40% 밀려서 끝났는데 미국 ADR로 상장한 종목 지금 제가 보니까 마이너스 60%더라고요 이 종목도 거의 고점 대비 10분 1토만 가까이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존의 투자자분들께는 좀 많이 고통스러운 그런 하루일 것 같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제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역시나 중국 시장의 난이도를 어렵게 만드는 게 이런 정책 관련 이슈가 호재로 작용할 때 무섭게 순풍이지만 또 역풍이 불 때 무섭게 역풍이 불다는 느낌을 다시 한번 받은 하루였고요 중국의 교육주라는 것도 사실 국내 시장에서 꽤 주목을 받았던 섹터고 중국 내에서도 꽤 열풍이 불었던 산업들이다 보니까 사실 빌왕 같은 인물이 닫히게 된 배경에도 중국의 이런 교육주들이나 일부 포지션도 연관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급락을 맞게 되면서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미국에 상장되는 중국의 다른 기업들로까지 약간 전이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지금도 개장 전 시간에 거래해서는 알리바바도 마이너스 3%, 바이두, 디디슈싱 다 좀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디디슈싱은 특히나 당국의 조사 뉴스 나오면서 현재 마이너스 10%까지 또 밀리는 모습이라서 ADR 기업들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냉기가 돌고 있는 좀 많이 두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에 베이징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오셨던 교수님이 좀 친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하고 정리적으로 술자리를 자주 갖는 편인데 한 4, 5명이 모여가지고 중국 증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모두 모여서 했던 게 가장 안전한 섹터가 사교육 섹터라고 저희는 평가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동북아 지역의 교육에 대한 어떤 열망 그리고 중요도라는 건 컬처이기 때문에 가장 앞으로 상승하는 일이 있지 이렇게 큰 우려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안전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50%가 빠졌다고 하니까 이게 그만큼 중국이라는 건 이렇게 정책적인 기조가 바뀌면 이 정도 데미지가 당연히 올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통 산업의 성장성을 예측할 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교육에 대한 열기가 높은 건 유교 문화권 내에서 공통된 문화인 거고 과거 한국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사교육 업체들이 드라마틱한 성장 엄청 거대한 기업들이 많이 탄생한 섹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 내에서도 온라인 교육 업체나 사교육 업체들의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높았고 기대가 큰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산업들의 일반적인 스토리나 히스토리 예측을 아주 붕괴시킬 정도로 만약 정책당국에서 규제 방향으로 칼을 빼대게 되면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 같고 역시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인 산업의 예측이 아닌 미국에서 봤던 어떤 산업의 성장 스토리와 전혀 다른 노이즈가 개입하면서 산업 자체가 망가지는 모습이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좀 공포스럽게 만드는 부분이고 아마 중국 시장 투자 강의 많은 분들께는 오늘 조금 충격적인 그런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탈이디케이션이나 신동방을 포지션으로 가지고 있는 물량은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중국 시장의 투자 어려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고요 아마 다른 구독자분들께서도 최근에 중국 시장의 높은 난이도에서 조금 부담을 느끼고 계셨을 건데 이런 안 좋은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중국적 커버하고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저 같은 입장에서 조금 위축될 만한 그런 뉴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해 주셨던 교육도 그렇고 백주도 그렇고 그러면 IT 쪽은 오늘 어땠나요? 뭐 좋은 소식 있습니까? 그래도 IT 쪽은 조금 더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강세가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뭐 당장 악재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관심 갖지 만한 건 최근 통신 인프라 관련 뉴스가 조금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 오늘도 뉴스 업데이트 됐던 게 중국 내에서 5G 기지국이 벌써 100만 개 건설됐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가입자도 누적 5억 명 정도 달성 직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의미가 있는 게 사실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통신 인프라 기지국의 설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과 유럽 지역도 중국이 조금 앞서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5G 쪽도 통신 인프라 건설에 있어서 최근에 미중 갈등 과정에서 통신 인프라 장비 납품이 이런 문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진도를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보통 이제 중국 전체를 커버하는 5G 지망이 건설되기 위해서 보통 기지국 한 400만 개 정도 시장에서 얘기하거든요 타겟이 400만 개에서 맥스 500만 개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보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장 전체의 한 25% 정도가 커버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입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 내부로 봤을 때는 통신 인프라는 정상적으로 좀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뉴스에 영향을 조금 받은 부분도 있겠지만 국내 오늘 통신 장비 종목들도 주가가 좀 좋은 편이었고 KMW 같은 종목들은 아마 3%의 구독자분들께서도 관심 많으셨고 고생 많이 하셨던 종목일 텐데 그런 종목도 최근에는 바닥이 조금 잡히고 소폭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라서 5G 관련 종목들의 뉴스는 업데이트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상황에서 빅테크 쪽도 관심을 계속 둬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처럼 중국에 굉장히 또 댄서리가 내리고 굉장히 냉기가 도는 시장이 되면 결국 믿을 건 미국뿐이다는 얘기가 또 나오게 되는 거고요 많은 해외 투자자분들이나 경험한 투자자분들도 역시 중국은 이래서 안 되는 것 같으라는 불황을 또 느끼게 되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고 그런 결국 미국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미국이 뭘 살 거냐에 대한 고향을 또 시작하게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미국의 빅테크가 투자 대상자서로 충분히 매력도를 가지고 있는 자세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 빅테크 기업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는 새로운 포트폴리에 대한 고민을 더 하면 되겠지만 만약 해외 투자 포지션에 대한 두려움 있거나 아직 충분한 해외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께는 어차피 첫 스타트는 그래도 미국이 빅테크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요즘 너무 올라서 부담이 좀 돼요 실제로 아마 많은 분들께서 미국 빅테크에 대한 추천을 드리면 다 같은 반응이시거든요 최근 많이 올라는데 지금도 사도 될까라는 의문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될 만한 자료가 오늘 발간된 게 오늘 신한금융투자의 조용윤 연구위원님께서 제목을 발간해 주셨는데 재미있게 발간해 주신 게 믿고 사는 빅테크라고 자료 발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라고 하면 보통 시가총액 최상위 기업들 우리가 보통 메가라고 부르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그리고 더해서 페이스북 정도를 그냥 탑5로 저희가 보는데 이 종목들이 현황을 조금 체크해 보면 현재 나스닥의 PR 밸류에이션이 대략 30배 정도 거래되고 있는데 빅테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현재 31배 정도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스닥의 평균값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니까 빅테크라는 이유로 특별히 프리미엄 얹어서 거래되거나 더 비싸게 거래되는 건 아니고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멀티플은 사실 아마존이 워낙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존을 배제하고 보면 현재 28배 정도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나스닥 대비해서도 프리미엄 없는 상황이니까 어차피 미국 시장을 살 거라면 빅테크 피할 이유는 없다 빅테크만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정도가 로직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많이들 얘기하신 게 빅테크 얘기하면 독과점 방지법 때문에 반독점 규제 이슈가 아직 여전히 살아있지 않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주시장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과거의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게 이미 시장이 알고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새로운 악재나 예상하지 못한 악재가 아닌 이상은 사실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독점 이슈는 앞으로 뉴스 플로우를 좀 보긴 봐야겠지만 일정 부분 이상의 시장이 선 반영한 상황이다 보니까 반독점 규제 관련 이슈는 조금씩 노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다 정도로 보는 게 더 많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또 반독점 말고 디지털 생과 그게 전 세계적으로 과세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러면 이익 실현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과세 리스크 역시도 과거의 빅테크 기업들이 부담하지 않았던 부분을 부담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 다만 이제 과세 리스크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기존의 비즈니스가 훼손되는 구조가 아니라 비즈니스에서 만들어지는 마진의 폭이 약간 줄어드는 구조인데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마진의 여력이라는 건 지금까지 굉장히 건강한 상황이거든요 보통 기업의 퀄리티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ROE라고 해서 자본 대비 이익률인데 빅테크가 현재 33%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기업의 평균은 대략 20% 정도거든요 훨씬 높네요 맞습니다. 이익률이 현재 수준으로 보면 사실 과세라는 부담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평균 대비해서는 충분히 프리미엄을 유지할 정도의 자본이름으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과세가 마진에 대한 압박은 되겠지만 그게 투자 가치를 훼손할 정도는 아닌 이슈로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특히 실적까지 뒷받침이 되어주긴 하지만 우리가 빅테크에 관심을 두는 가장 큰 이유는 항상 주가는 역시 미래를 투영한 것이기 때문에 밝은 미래에 대한 어떤 사업의 여러 테마 이거와 부합되는 게 많잖아요 역시 빅테크 하면 그런 테마가 앞으로도 지속된다고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 여전히 빅테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두 가지 로직에 가진 둘 다 같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 봤을 때도 밸류 여신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 비싸긴 하지만 과도한 프리미엄을 받은 상황은 아니니까 현재를 봤을 때도 아주 비싸게 거래되는 수준은 아닌 상황인데 미래를 본다고 하더라도 성장의 측면에서 퀄리티 좋은 성장에 아직은 지속된다는 거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미래의 성장을 주도한 산업이라는 게 우리가 이미 익숙한 키워드들 자율주행, 메타버스, 인공지능 이런 대부분의 키워드에 있어서 이미 빅테크들이 진입하고 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더 넓은 영역의 성장인 우주여행조차도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관여하고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최근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우주여행을 성공하는 것처럼 우주 관련 테마들도 역시 빅테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고 그렇게 보면 향후 5년, 10년간의 우리의 생활을 많이 바꾸게 될 거대한 성장들이 그 영역에서 결국 빅테크가 경쟁을 가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밸류에이션을 떠나서 퀄리티로 봤을 때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좋은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현재 받고 있는 가격이 막연히 버블이다 절대 못 산다고 보기보다는 그래도 자산의 일정 부분은 편의 배감해서 모아갈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조금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많은 분들에게 우리 최파권님도 난감해하실 수도 있지만 자율주행, 메타버스, 인공지능, 우주산업 이 중에서 그래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제일 관심 둬야 될 섹터를 하나만 추천해 주신다면 어느 거를 제일 먼저 꼽으십니까? 궁극적으로 가장 거대한 변화는 아마도 인공지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미래를 바라본 방식은 저 개인의 인사이트나 어떤 추정보다는 저 역시도 그 업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많이 따르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많이 경청하는 의견이 손정은 회장 같은 인물들이야말로 미래에 발생할 변화에 대해서 항상 많은 아이디어를 주고 인사이트를 주는 리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소프트뱅크의 손정은 회장 같은 경우가 보통 2017년, 2018년도 때는 주주총회를 하면 많이 얘기한 게 데이터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할 거다라는 편을 반복적으로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2018년도부터 바뀐 게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건 데이터를 지배하는 자가 인공지능을 지배하게 되는 거고 인공지능에서 더 나은 로직 그러니까 더 나은 의사결정을 가진 알고리즘을 갖추는 기업들이 결국 시장에 많은 부가가치를 가져가게 될 것 같고 인공지능이라는 게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그냥 로봇이나 자동으로 생각한다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빅 퀘스천이나 지금보다 더 나은 삶에 의한 중요한 문제들 어쨌든 더 나은 방식으로 풀어가는 거니까 거기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그야말로 무한정하지 않을까라든가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실시간 채팅창에서 최동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저도 재밌어서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추천하고 있네요 라고 하시네요 그럼 이제 이런 변화 속에서 사실 ESG 요즘 테마가 불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 제조업 섹터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 아닐까요 또? 뭐 어느 정도 그런 면은 있는 것 같고요 뭐 사실 ESG 테마라는 게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에게 어쨌든 비용 부담이 됐던 원가 부담이 됐던 그 지배구조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이 발생한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래도 어쨌든 빅테크라고 불리는 인터넷 베이스 기업들 입장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자유로운 것 같고 특히나 최근 시장이 뭐 사실 좀 시클리컬 산업들이 좀 주목받고 상태력 강세를 받는 수급이 분산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프리미엄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라서 투자 매력도 상대적으로 더 돋보이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빅테크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빅테크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주목해야 되는지 세부적인 내용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우리가 보통 빅테크라고 하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를 놓치기 조금 쉬우면 있는 것 같고요 뭐 대표적인 기업 같은 경우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인 것 같고 저 역시도 느꼈던 게 2017년 2018년도에 고객분들께 마이크로소프트 어떨까요 고객님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고객분들께서 윈도우 하던 회사잖아 요즘 마이크로소프트 요즘도 비즈니스 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PC 시대를 넘어서 모바일 시대에는 전혀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올드한 이미지를 얻은 건 사실이었지만 그 이후의 세대 그러니까 클라우드 비즈니스 세대에 있어서는 지금 아마존과 강력한 경쟁자로서 클라우드 산업을 대표한 기업으로까지 성장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 클라우드 산업 내에서 넘버원 사업자면서 동시에 막대한 데이터 센터를 활용해서 클라우드 게임 그리고 다양한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고 더해서 인공지능 비즈니스까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막강한 경쟁을 가지고 있어서 미래의 인공지능에 베팅하고자 하는 투자자분들께는 마이크로소프트도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진짜 MS가 옛날과는 완전 다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저도 간간히 MS 그러면 윈도우 생각 먼저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희 세대는 다 그런데 이런 변화들 꼭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자율주행하면서 사실 우리 테슬라가 아니라 구글이었잖아요 뭐 자율주행을 접은 겁니까?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에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단순히 검색업체고 광고 기반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데 왜 지금도 매력적인 거야라고 반문한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구글이라는 곳은 조금 무선 회사인 게 이 구글은 회사는 지주회사로 되어 있는데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알파벳입니다 그런데 그 알파벳 밑에 마치 ABCDEFG처럼 26개의 자회사들이 각각의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게 각각이 구글도 있는 거고 예전에 로봇 관련 비즈니스를 하던 곳들도 있는 거고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곳은 웨이모라고 해서 자율주행차 관련 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추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구글의 자회사로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혁신의 조각이나 성장의 조각들을 무시무시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서 어떤 기업보다도 캐펙스 투자나 R&D 투자를 워낙 많이 자본을 축적해놨고 또 M&A의 역량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트렌드 변화도 굉장히 잘 읽는 회사고요 그리고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구글의 창업자가 처음에 월가에 굉장히 유명한 창업 컨설턴트한테 가서 우리 구글 창업하려고 하는데 어떤가 했을 때 그 당시에 창업 컨설턴트 그 당시에 미국 최고의 컨설턴트가 검색 시장은 이제 좀 올드한 시장이야 너네 매력 없을 거야라고 얘기할 때 그 구글 창업자가 대답했다고 하죠 그게 80년대에 우리 오해하는 것 같은데 검색 시장이 아니라 인공지능 회사인데요 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장기 포석의 측면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잘 밟아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역시나 자율주행 키워드로 보든 아니면 인공지능 키워드로 보든 구글 역시도 장기적으로 충분히 가져갈 만한 기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그야말로 대훈의 고객분들께서 요즘 페이스북 아무도 안 하는데 무슨 페이스북이야라고 오해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영업점에서 고객님 요즘 페이스북이 굉장히 핫하며 이렇게 말씀드리면 페이스북 요즘 아무도 안 하는데 무슨 페이스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페이스북이 잘했던 게 VR과 AR 쪽에 처음부터 포커싱을 두고 오큘러스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거기서 나온 퀘스트2라는 VR 기기가 현재 미국 시장 전체의 VR 기기 시장을 50% 석권하고 있고 과거 10년간 팔렸던 VR 기기 누적 판매량을 최근 퀘스트2 6개월 만에 달성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AR, VR이라고 하면 페이스북이 대표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역시나 매력적으로 좀 장기 투자를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저는 오늘 되게 기대한 날이거든요 왜냐하면 넷플릭스에서 킹덤이 오늘 처음 영상이 뜬대요 8시인가 9시인가 제가 기억으로 그런데 그래서 이따 빨리 집에 가서 또 봐야지 하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요즘 이제 이런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이라고 불려하지는 않지만 팡 기업이라고 불러는 넷플릭스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선임님께서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미국이 빅테크라고 하면 익숙한 기업들이 팡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일까요? 그런데 팡이라는 용어가 2015년도에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꽤 오래됐죠 사실은 그런데 2015년 당시에 만들어졌던 로직을 보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매드머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진크레이머라고 하는 유명한 진행자가 팡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그게 만들어진 용어거든요 그런데 그 팡은 어떤 거로 정의됐냐면 플랫폼 기업이라는 용어로 정의되는 기업들이었습니다 그게 2015년도부터 대략 2018년도까지 트렌드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2018년도 이후의 시장을 주도하는 쪽은 플랫폼 기업보다는 클라우드를 통해 성장하는 클라우드 기업들이 주도하는 시장이었던 것 같고 그걸 대표한 기업들이 보통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그리고 구글과 애플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들은 넥스트 성장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 성장을 이어갈 만한 모델을 계속 가져왔다 보니까 밸류가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 같고 넷플릭스는 사실 새로운 성장 모델이라기보다는 기존의 플랫폼이 얼마나 강화되느냐 분기 단위로 봤을 때 새로운 구독자가 얼마나 늘어나느냐로 비즈니스 승부를 보고 있는데 이건 사실 예상치보다 높은 성장 예상치보다 낮은 성장 정도 나오겠지만 미래에 더 거대해진 성장으로 넘어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넷플릭스가 현재의 레벨업 상황에서 완전히 레벨업하는 모습보다는 기대 이상의 성장을 보여주면 단계적 우상행에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서 아주 크게 밸류업 될 기회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 OTT 시장도 경쟁에 격화가 되고 있어서 넷플릭스가 완전히 새로운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성장 모델이 새롭게 붙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 개인적으로 그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조금 조심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최선임님께서 마지막으로 지금 MS,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많은 회사들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보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빅테크 기업들은 사실 모두 다 매력이 있고 각각 보는 관점이 다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애플에 대한 애정이 조금 더 있는 편이고요 애플에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인식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베이스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가 없이 소프트웨어로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고 페이스북도 기존에는 사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라는 플랫폼으로 베이스를 영업한 곳인데 애플은 어쨌든 우리가 매일매일 만지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업인데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만드는 애플카라는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를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 15년간 애플 휴대포만 사용해온 흔히 많은 애플 매니아 중에 한 명이고요 애플의 물건들을 사용했을 때 어떤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의 전 세계 유일하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결합된 결과물을 만들어낸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이 애플카라는 곳에서 애플카라는 하드웨어와 거기에 완벽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했을 때 그게 어떤 형태의 모빌리티가 나올지 너무너무 기대될 면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애플을 좀 많이 모아가고 있고 많이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집에서는 전부 애플 쓰고 학교에서는 전부 갤럭시를 쓰거든요 근데 진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딱 붙었을 때 야 이럴 수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저도 참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애플카가 뭐 전 애플 주주는 아니지만 저도 애플 제품을 아주 애용하는 사람으로서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럼 유럽 중시 한번 점검해 주실까요? 네 오늘 다행히도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은 조금 평화로운 분위기고요 중국 시장은 큰 악재가 있었던 건데도 오늘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고 유러스닥스 기준 1% 정도 오르고 있고요 닥스가 1% 정도 오르고 있어서 영국은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에 이어지는 모습 그리고 미국 선물 역시도 S&P 520 0.5% 오르고 있고 나스닥도 0.4% 정도 오르고 있어서 아마 미국 시장은 오늘 조금 강하게 출발하지 않을까 오히려 금요일인데도 기대감 조금 모으는 그런 하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알찬 소식들 중국과 미국의 전반적인 흐름 딱 짚어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손님님 평소에도 데일리로 나오는 보고서를 다 챙겨보시고 또는 전 주말에 또 아주 독서산매경에 빠지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만큼은 우리 3% 많은 식구들이 휴가를 드릴 테니까 수박 한 덩이 깨시셔서 편하게 쉬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져서 다른 구독자분들께서도 투자도 좋지만 건강도 조금 챙기는 그런 주말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좋은 주말 되십시오 네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왕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기술 그리고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